I'm so sick of lying. You got to know that. 오늘은 드디어 에이핑크의 1도 없어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이 있는... 멤버들은 다 문이 있는데 저만 비닐하우스예요. 그래서 멤버들은 문이 좀 부러워요. 저는 지금 함께 먹던 음식을 혼자 남겨줘서 먹는데 멤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군무 씬이에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안무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제 방이요? 오늘 처음 왔는데 하켓에서 연장선이 약간 그림 그리는 화가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릴까요? 제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방은요.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을 곱씹다가 결국에는 찢어버리는... 필름을요. 필름을 결국엔 찢어버리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추억과 새로 나아가야겠다는 열심히 공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 방은 뭔가 좀 남자가 아닌 음악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출연을 당한 여자예요. 그게 공허한 느낌이 나는 저의 방입니다. 옷들은 화려하게 걸려있지만 입고 나갈 데가 없다는 것 같아요. 연애방이 약간 좀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아마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냈던 앨범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도 없어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정말 처음으로 해보는 컨셉과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안무들이 너무 많았는데 멤버들이 잘 소화해준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신기하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대하면서 봐주실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멤버들도 고생했고 기다려주는 우리 팬더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일도 없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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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